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거기서 거기인 줄 모두 다 똑같이 보였다 이제는 갈아타야 할 때 넌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열어줘서 좋아 그거 알아? 너 때문에 핸드폰 케이블도 버렸어 겉만 번지르르한 애들과 다르게 속도 아주 꽉 찼구나 고마워 우리 아들도 잘 챙겨줘서 우리 앞에 나타나줘서 무선 충전거치대 G7